저거는 또 제가 일화견이 있죠. 전멸술을 꺼야되겠다. 시끄러워. 자 일단 위에서 바로 헥사리. 샤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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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겁나 쟤야되요 오버 두마리로 봐봐 얘도 졸라 쟀잖아 나보다 더 쟀네 아니 근데 요즘은 빨모 얘들 다 심시티라 할 줄 알아가지고 다 잘해 수준이 임피시님 때문에 올라갔어요 진짜 이런 느낌 많이 없어 노성으로 투전이니까 노성으로 찍어도 되요 노성으로 투전이니까 노성으로 찍어도 되요 가트 3개 오오오오 빵카라씨 근데 이거는 솔직히 테라 못나오게 하면은 지기 힘들죠 오오오오 빵카라씨 진짜 그냥 개편한데 근데 만약 이러면은 내가 굳이 히드라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탈 가도 될걸 탈 수 없어 대박 수업판 안좋아 그냥 이제 하나 박자 저번이 봤으니까 오버는 언덕 쪽에다가 하나씩 밑도 주고요 오오오 뭐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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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탕크 봤죠 터레 깜짝몰랄거다 아마 지금 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반 빌드보다 그러니까 그냥 존나 쬐는거야 생각없이 쬐는게 아니고 다 보고 쬐는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봐봐 한신은 바이오닉인데 캐논에 막혔지 아홉신은 아까 테라니 아홉신은 털었지 열한신은 히드라지 존나 쬐는거야 근데 나한테 올일 없어 7버리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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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5번 6번 7번 8 8 8 9 10 10 얘의 단점, 얘 분명히 본질의 털에도 안 막는다. 그냥 뮤탈 점수하면 끝나요. 11시 뭐하냐. 원래 얘도 히드라 나고 나는 타이밍인데 내가 뮤탈 가는 시간이 있는데. 뭐하지? 너무 못 짰는데? 좀 쫄아서 그런가? 쩡큼도 많이 없는데. 뭐야? 나온다. 나올 때 들어갑니다. 끝났잖아. 이거 왜 인간 매팩 수준이죠? 이거 그냥. 근데 홈이랑 어뱀이랑 수적 차이가 왜 나는 건데? 아! 전적 보고 팀장 하나 부르고. 진짜 짠다 못하네. 아 장단 장단 장단. 무슨 일이야? 아이씨 다시 공격하자니까 너네 못 이긴다고 나 장난이라고 했잖아 존나 둘이 친군가? 미안하다고 아 근데 달콤하긴 하네 너무 쉽게 끝나서 미안하다고 다시 친구하자 어? 오오오 아 근데 이 새끼들이 다시 동행할 생각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아 아아 야 잘못했다고 했잖아 야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 와 가스 이렇게 많이 펴는데 돈이 안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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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뭍 아 아 아 아 뭐지? 다시 동맹 해치게 되요 장난이었는데 이거 uh 아